뉴저지주의 브리지턴 경찰국이 동물원 호랑이 울타리를 넘어선 한 여성의 신원을 알아내기 위해 공개수배에 나섰습니다. 사건은 뉴저지주의 코엔직 동물원에서 발생했으며 한 여성 관람객이 우리 주변에 둘러있는 나무 울타리를 넘어 호랑이에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여성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손을 철조망 사이로 넣었으며 영상 속에선 여성이 거의 물릴 뻔하는 위험천만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당국은 이러한 행동이 매우 부적절하고 위험할 뿐만 아니라 동물원 울타리를 넘는 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